5월 21일 5월 21일이 지나서 5월 22일이 됐구요 00시 18분입니다 36일차가 지나서 벌써 37일차로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PCT 시작하고서 가장 늦게 쓰는 다이어리가 아닐까 싶은데 아... 오늘은 이렇게 약간 편하게 정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... 길에서 만난 외국인 아저씨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와있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브라우니도 구워줘서 맛있게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저씨 부부와 함께 넷이서 정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영어가 부족해서 제대로 알아들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정치얘기 사회얘기 여행에 대한 얘기 등등 한국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는게 되게 많다는 걸 느꼈구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 되고 아들이 한국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건데 조금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들한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외국에 나오면 누구든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아 내일 운행이 조금 걱정이에요 일단 여기서 9시에 출발한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원래 포인트 까지는 못 데려다 주고 마을까지만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요 그 마을에서도 히치하이킹을 해서 원래 프론트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그때 가서 부딪쳐보고 해결하는 걸로 하고 배도 부르고 배도 부르고 하니 저는 빨리 자야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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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